2팀이 5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후기 성적을 봐야 되는 팀 리그이기 때문에 물론 우승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잖아요. 뱅크샷 첫 주! 노란 공이 지금 쿠션에 붙어있었거든요.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나면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공인데 노란 공 아래쪽 부분을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. 얼마나 정교해야 이렇게 득점을 시킬 수 있을까요? 완벽하네요. 옆 개전 넣어지기로 가죠. 왼쪽 개전 많이 들어갔습니다. 옵니다. 멈출까요? 앞에서 멈추네요. 연속 뱅크샷 시도했습니다만 앞에서 멈춥니다. 올뜻하면서 오지 않는 레펜선 수위의 내공이었습니다. 뱅크샷 시도입니다. 아멘